자, 이번 시간에는 보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EWS는 아주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굉장히 위험한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담겨 있잖아요 데이터가 누군가가 훔쳐 간다거나 또는 우리의 인프라를 누군가가 장악해서 자기가 그걸 막 사용해서 우리한테 요금 폭탄을 맞게 한다거나 이런 나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들을 우리가 취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AWS에서 사용자들과 또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IA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서비스에 보안 자격 증명 및 규정 준수에 IM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보안 상태를 보면 root access 키 삭제부터 root 계정에서 MF의 활성화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저게 조치가 취해졌다 라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리고 느낌표는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정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라는 일종의 경고 표시입니다 또는 권고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초록색으로 만드셔야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말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oot 계정에서 MF의 활성화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도입해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저는 왼쪽에서 AWS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곧 설명드릴 거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저는 현재 MFA라고 하는 Multi-Factor Authentication 이라고 하는 기능을 켜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MFA 코드를 또 한 번 물어봐요 로그인을 했음에도 그럼 이때 오른쪽에 있는 OTP, 즉 One Time Password 즉 패스워드가 계속 바뀌는 이 값을 241, 750 이라고 입력하고 제출을 해야지만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안에 이 값을 입력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값이 달라져 버리고 이전의 값을 입력해도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쓸 수 있는 패스워드라는 뜻에서 One Time Password라고 합니다 아마 은행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걸 본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OTP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게 되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OTP에 계속해서 변경되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계정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것이죠 이 OTP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봅시다 IAM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여기에서 루트 계정에서 MFA 활성화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Multi-Factor 인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쓰는 Multi-Factor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One Time Password라는 두 가지를 합쳤다는 뜻에서 Multi-Facto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FA 활성화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상 MFA 디바이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별도의 전용 기계를 사지 않고도 스마트폰의 앱을 까는 것을 통해서 OT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호환 애플리케이션 목록 참조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Multi-Factor Authentication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가상 MFA 디바이스를 사용할 거고 그것에 대한 특징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밑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 폰마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중에 추천 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자 운영체제마다 OTP 앱들이 있으니까 잘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OTP 앱을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앱이 나오고요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실행시켰고요 다시 이전 화면으로 가면 2번 가상 MFA 앱 및 디바이스 카메라를 사용하여 QR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QR코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QR코드에 해당되는 OTP를 오른쪽에 있는 제 스마트폰의 앱에다가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누르고 여기 보면 바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OTP, QR코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추가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저 번호가 바로 왼쪽에 있는 QR코드와 대응되는 OTP입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가 잘 입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074322라는 현재 OTP 번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고 그 다음 번호가 나오면 연속적으로 그 다음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82792 이렇게 입력하고 MFA 활당을 하게 되면 검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MFA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대시보드로 가보면 루트 계정에서 MFA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기분 좋게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봅시다 콘솔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올 것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MFA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733 639 라고 하는 저 OTP까지 우리가 두 개의 인증 ID 패스워드 그리고 OTP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의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계정이 도둑맞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보안 수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OTP를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에 종이 잘 맞추냅니다 il pb dar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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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